뒤에 있어야지 오케이 살아야 돼 계속 가요 여기 내리지 마 여기까지 가라고 아 아까워 장사 살려는데 자 빠르다 오오오 오케이 오우 뭐야 오케이 살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완성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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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오케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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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몇번 해봐야 돼 자 짜사 오오오 뭐야 안쳐 우와 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는 아아 어디야 응 아 아 아 아 어 아 아 3berg 1, 2, 3 2, 3 3berg 2berg 1, 2, 3 4berg 1과 2berg 1 1, 2, 3 1, 2, 3 진짜 도기 옆에 오 좋겠다 아 그죠?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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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번 더 보 오 오케 오오오깜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하하하 오오! 두 번 도달했는데 왜? 어? 왜 이렇게 늦게? 거기 딱 날 것 같아 전형이형! Keith이 일정적으로 말하고 있네 으헤헤헤헿 아 어떻게 해야해 어 지금 탈수록 여기가 파여있어가지고 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만하면은 괜찮은데, 그나마 오, 말빡하자고 제자리죠, 그런 거죠 경준님, 매달이가 더 재밌어 존 ignorational 아니, 이런게 넓는 게 아니한데 아니, 저기에 뭐가 군라 이거는 안 하지 오우씨 으흐흠 으 으 아 엄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무섭냐 어어 아 그러니까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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